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게 S커브 곡선이라고 있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가 대중이 채택하면서 급격적으로 수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꺾이거든요 인터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냐면 이 S커브의 위 머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채택이 대략 완료됐을 때 높은 수익을 갖다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매도타임은 거기다 대표님 추천하는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 있으실까요? 있는 돈 다라는 게 개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보면 영끌도 있고 그리고 영끌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다도 있고 여유장은 다도 있고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이라는 개념을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은 다도 괜찮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사람이라는 건 살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 여유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떼놓은 자금 말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 같은 경우는 누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집을 갑자기 늘려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적겠지만 지금까지는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많이 가져왔고 변동성이 많은 이유는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몇 푼 벌어가지고 배당을 주는 자산 뭐 이렇다고 하면 그냥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성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채택되는 자산인 거예요 채택되는 자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80억 인구 중에 지금은 한 8천만 명이 선택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10억 명이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10억 명이 선택을 하고 기업들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하다가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이라는 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빨리 올라요 빨리 오르는데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면 나는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미더로 선택하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좋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그럴 듯해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국 정부가 금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든지 뉴스에서 저기 무슨 양자 컴퓨터가 급격하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해킹된다든지 그런 마음이 무서워서 팔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중에 확신이 없고 또는 돈 쓴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빠져야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내가 꼭 쓸 돈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몰빵을 해가지고 저는 10년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얘기치 못한 사건으로 나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흔들지 말고 당신의 삶을 이렇게 평온하게 가면서 저축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저축 수익을 주는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100% 성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차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2021년하고 2018년 그때 상투를 맡으신 분도 있거든요 피터 브란트라고 그분은 재작년 고점 찍고 떨어질 때도 맞추고 19,000달러부터 다시 살 시점도 맞추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분은 보니까 이렇게 무료로 트위터에 공개하는 것도 그런데 유료는 굉장히 많은 차트를 아마 공급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걸 그렇게 그냥 타이밍까지 하고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사람이나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좀 그렇게 아주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좋다, 꾸준히 살아 이제 이런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궁극적인 매도 타이밍은 폼플리아노라고 외국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게 S커버 곡선이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가 대중이 채택하면서 급격적으로 수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S 모양처럼 이렇게 첨단 기술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걸 S커브라고 하는데 인터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보편화될 때는 그런 시간을 다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냐면 S커버의 위 머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채택이 대략 완료됐을 때 저는 이제 그때가 비트코인을 만약 그렇게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가 팔타이밍이다 높은 수익 왜냐하면 여기서 늘어나니까요 지금은 어디냐면 S커버 곡선에서 대중적 채택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다 그 대중적 채택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만든 게 ETF다 그러니까 ETF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주식처럼 편하게 사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 자금을 넣기 시작하고 그리고 괜찮나 봐 하고 각종 펀드들이 자기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 시장이라는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과 펀드 형태로 일반인들한테 지금 광범위하게 보급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채택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그런 펀드들을 또 기업들도 사고 비트코인도 직접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연기금들도 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연기금도 ETF 편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최고 꼭지점에 갔을 때 그 최고 꼭지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마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리저브 머니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세상이 놀라기 시작할 때 그때도 한 번 크게 오를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 충격이 잦아들면 이제는 중앙은행들도 채택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점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여기가 채택하면 남들도 채택하겠나 해서 그 죄를 반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높은 수익을 갖다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매도타임은 거기다 그러니까 뭐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올랐다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매도타임은 그때입니다 그 중앙은행들의 비트코인 채택뉴스가 나올 때 그럼 얼마나 돈이 들어올까요 가격 전망을 갖다 하면서 그 아크인베스터먼트 보고서가 그 230만 달러라는 가격을 갖다가 예측했어요 2030년까지 이때 이제 이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금 250달러 중에 비트코인의 19.4%가 할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30만 달러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만큼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크인베스터먼트가 분석을 했냐면 빅아이디어 2024라는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에서 전통자산과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낫다 상관관계가 낫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게 되면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다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 얘기를 갖다 본체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본체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다른 자산하고 낫다고 이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금관은 0.1이고 0.2고 상품과는 0.1이고 부동산과는 0.4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상관관계가 낫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이제 네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논리를 갖다 만든 다음에 그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변동성이 너무 높으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100억 달러를 모집 100억 원을 모집했다가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50까지 떨어지면 고객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견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작년 기준으로 위험을 갖다가 조정했을 경우에 40.7% 그리고 비트코인은 19.6% 이렇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가격 계산을 갖다 해가지고 1%가 됐을 경우에 12만 달러가 될 거고 그리고 4.8%를 했을 경우에 55만 달러 19.4%가 되면은 230만 달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열린 비트코인 투자자 컨퍼런스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350만 달러 얘기를 또 했어요 350만 달러라고 하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350만 달러가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기서 한번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건 자산으로서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 거고 그 기존까지는 비트코인은 좋은 돈이래서 그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제 가치저장수단이나 뭘로 편입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140만 8만 달러까지 간다 적어도 100만 달러는 넘는다고 작년에 분석을 했거든요 이 표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코퍼레이션 트레저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여자금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걸로 따졌을 때 첫 번째고 분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채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미턴스 에셋 이건 뭐냐면 송금을 위해서 보관하는 자산이죠 송금 자산으로 활용되는 거 내셔널 스테이트 트레저리 이거는 뭐냐면 국가 중앙은행이 리저브 커런시로 리저브 커런시가 뭐냐면은 그 준비 외환이죠 뭐냐면 달라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애나도 갖고 있고 이렇듯이 그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 화폐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외 결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거든요 주로 돈으로 그걸 리저브 커런시라고 해요 거기 금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포함했을 경우 그리고 이머징네이션의 커런시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의 어떤 통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그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기관의 투자 수단 그래서 그 분석을 갖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같이 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제가 얼마로 본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송금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인여 자금을 저축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규모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은 과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돈으로서 죽지 않고 리저브 커러시도 될 수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될 수 있을 건가 그 생각을 먼저 하고서 그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5만 달러에 팔으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10만 달러에 팔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때그때 다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본질이 저는 항상 가장 좋은 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 부분을 갖다 이해하는 게 진짜 비트코인을 하냐마나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게 없이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온 세상이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 중앙은행의 채택이 거의 끝부렵이다 그 생각을 하면 그때가 외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도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면 확신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신사연동도 많이 보시고 웅달책방도 보시고 이렇게 골라서 보시고 또 블록미디어의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비트코인 책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어떤 외국서적은 한 세균 점도 있는데 비트코인 스탠다드하고 그리고 레이어드 머니 그리고 사토시에서 사토시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 비트코인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머지 두 가지 레이어드 머니하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왜 좋은 돈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와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설명해 준 책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을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